희철이 형 일장 아니잖아. 이거는 김희희야? 김희희가 뭐야? 매년 마흔이잖아. 매년 마흔이야? 매년 마흔이야. 그러면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지. 한복 입히고 그런 거 잔치상 차려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대의 마지막. 어, 희철이 집 같은데. 저거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 막 행사 가야금 이런 거 불러주고. 야, 저런 거를 엄청 싫어할 텐데 지금. 그런 거 해야 되네.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워지는 거야? 그걸 너가 가져왔잖아. 몰라? 신. 이렇게는 절대 안 하고. 왔어? 뭐야? 뭐야? 희철이야? 아, 잠깐만. 거기 있어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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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됐어. 야, 니네 집이냐? 준비 안 됐어. 기다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야, 우리 집을 야. 아니 쟤 웃기는 애들이. 야. 자, 들어와. 자. 일로, 일로. 우리 집을 놀러 오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생일 축하합니다. 우우우. 아이 나 제일 싫어, 이런 거. 나 이렇게 오글거리는 거 제일 싫어.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소원 빌어야지. 자 이제 케이크를 껐 bedeutet, 두 번째. 두 번째 선배님, 형 이쪽으로 와. ione. 이쪽으로 와 빨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자, 여기 여기 딱 서. 여기 딱 서. 여기 딱 서 여기 딱 서. 자, 우리 김희철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3, 2, 1 공개! 3, 2, 1 공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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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공개!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건강하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지울 거야! 야 근데 이게 잠깐만 그 날짜에 딱 한 3주 정도 하고 있어야 돼요 야 TV에 누가 이런 걸 해놔! 야 TV에 누가 이런 걸 해놔! 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희철이 형 이게 지원은 지겠죠 저게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얘가 이거 했어! 난 몰라 이거 이동혜가 했어! 야 저 TV를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진짜! TV에 이걸 이렇게 해도 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